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벽에 한강변에서 실종이 된 이후에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손정민 씨 사건 말입니다. 이 손정민 씨 사건이 지금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찰이 아직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경찰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생이 한강변에서 실종이 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바쁜 세상에 크게 이렇게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손 씨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이게 너무나 의혹이 많다. 지금 아들이 그런 참변을 당했으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절제하면서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의문점이 너무나 많다. 어떻게 해서 실종이 되고 숨졌는지 그 내용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계속 SNS에 올리면서 지금 이제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손 씨 죽음의 의혹,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청원글에 대해서 35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민이 SNS를 통해서 탐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손 씨가 왜 죽게 됐을까? 이 손 씨와 같이 있었다는 그 친구, 그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문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갖가지 얘기들, 이게 확인이 된 것이든 되지 않은 것이든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에 대한 경찰의 대처, 또 경찰이 이 손 씨의 사인을 밝히는 데 대한 수사, 모든 게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 씨의 아버지도 검찰의,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검찰에 진정을 하니까 이제 검찰도 경찰 수사가 미흡한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손 씨의 아버지가 국민적인 호소를 통해서 이게 지금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갖가지 소문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 씨의 아버지의 직업부터 시작해서 그 같이 있었다는 친구의 아버지의 직업, 친구 가족 중에 경찰이 있다든지 친구의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갖가지 루머가 나오게 되고 음모론까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 손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손 씨의 아버지, 손 씨의 부모에 대해서 그 슬픔을 공유하면서 지금 이 전 국민들이 탐정이 되고 전 국민들이 슬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찰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이런 음모론까지 나돌면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인권보호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수사 상황을 그때그때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인권보호에 좀 무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인권보호하고는 상관이 없는 많은 부분들, 경찰이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국민들의 엄청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런 것조차 사실관계조차 해명을 못하느냐 이 인권과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급기야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담당하고 있는 게 서초경찰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초경찰서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하는 이용구, 이용구가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한 사건을 덮은 곳이 지금 서초경찰서입니다.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서초경찰서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검경, 수사 분리, 그게 앞으로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걱정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초경찰서도 이제 한 이틀 전부터는 그 사건 당시에 CCTV 50여 개, 그 당시에 출입 차량했던 블랙박스 백수십 개를 지금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초동수사는 위협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그 숨진 손 씨의 친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국민들이 알 권리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인권에 크게 저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 이게 지금 의혹을 넘어서 막 음모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혀주는 것이 이 사건을 위해서 또 인권보호에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경찰 수뇌부가 그때그때 적시적시 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이 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숨진 손 군의 친구의 휴대폰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인가? 그 친구는 왜 사건 초기부터 반응을 그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손 군의 사체를 발견한 사람도 민간구조사다. 지금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거기도 거의 민간구조사들이 활약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느냐? 지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마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다. 수사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면 지금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밝히는 그런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